8.1이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오전 12시 38분이구요 자 다 일어나서 다키스 던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 대그 하려 했는데 어? 게임이 안 돌아가네 왜지? 무할로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닥던이나 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재밌으니까 안그려? 스틱스 던전으로 돌아가자 버트맨이 죽어 어디 타락한지도 있는지... 아 흐르탐기... 아 잠시만 이거 했을텐데 그리고 해서 맞아 살아났어 생소 그 살아났고 이제 내 돈 몽땅 꼴아받고 저기를 가야되요 출전가야 돼 왜냐면 이게 내 가진돈 전부이니까 한번에 견뎌야 돼요 애들 전부 지금 뭐 어디 여행을 하고 뭘 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쭈그럭마귀열벙 싫어 짧아요 킬 레전트 100% 이거 가야돼 이거라도 가야돼 보은이 멘탈이 멀쩡한데 야 보은 어떻게 할래 너 갈래? 어 일단 이 메타로 한번 더 가봅시다 어? 이 메타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여기에 우리 힐러들 둘 다 있어가지고 목땅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네 죽으면은 큰일 나는데 아니 할 수 있어 이정도 할 수 있을거야 이건 아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하이씨 삽을 튕깁시다 차라리 열쇠 없어도 돼 가자 폐허 아 100%인데 저렇게 쪼개져 있네 오 문장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만날거면 빨리 만나는게 좋지 으응 자 연호 물고 에이 치료의 제왕 이겼다 땡 자 끝 이 정도는 뭐 간단하죠 갑시다 오케 페플 쓰고 페플 쓰고 했고 글자 들어오자마자 희술이야 이거 쓰고 뒤에 있는 이 놈 부셔 아 잠시만 아 넷틀 떨궜네 이것부터 잡아야 한대 아니야 둘 다 해 둘 다 잡아야 돼 인간이랑 원데드랑 두다있네 안닿는데 저거? 얘 때려! 얘 때려! 얘 때리고 때리고 메탈 깔겠다 괜찮아 우리 신러들 많아 우리 신러들 많아서 괜찮아 얘 때리고 야 번개 떨궈 자 번개 떨궈면 잡아요 이게 빗나가네 안타 괜찮아 따져봤어 간단하죠? 자 일단 탑 쓰고 가자 이거 건들지마 저거 책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물 써주고 물 뜨라랭 뭐니? 한번 볼까? 오래된 일지입니다 아싸 아 아 아 72 야 뭐니? 아 아 아 아 괜찮아 우리 힐들 많아 힐러들 많아 기습 기습 어디 뒤에 있는 애부터 뒤에 있는 애부터 빨리 잡읍시다 안그러면 나중에 성가셔 뭐야 살았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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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기절 흠 오케이 기절 아이고 얘 끝내 하나라도 빨리 없애는 게 나 아 그냥 강타를 얘 없앨 걸 그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뒤에 있는 이놈 자 번개 한번 떨어진다 아 얘 피 많네 피 은근 많네 하긴 갑옷도 이분도 없네 아 아 하아 한방에 못죽였어 괜찮아 잡을 수 문제없어요 걔는 그으 오유 자 일단 얘부터 떨구고 자 얘도 없애주고 자 끝냅시다 오케이 얻은 거 많다 근데 한 벌이 패왕관데 서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어 버프 하나 얻었네요 이 정도는 헬거 아니야 괜찮아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부슈하게 살았나 어 부슈하게 원정을 돌았나 그래 밥 먹어 오케이 무난히 많고 맨만 잘봐도 슥격은 당했다 잠시만요 조금 밝게 할게요 어두우면 저거 안맞는 경우도 제법 많아서 일단 맨 뒤에 이놈 어? 멘탈 떨구는 놈들 얘네부터 빨리 없애고 따란 자 너도 에이 아씨 어 얘 스트레스도 떨구네 자체적으로 호오 If I had to get you lit 괜찮아 괜찮아 우리 힐러머나 저 언니가 찾았다 아 어떻게 할까 얘부터 끝냅시다 어 센애부터 잡아야지 황탑 오케이 옳지 옳지 한턴 보낼까 얘 좀 피 좀 채워줍시다 아참해 오케이 풀피 쉬 끝 간단하죠 감기지 않은 금도 그냥 엽시다 그럼 다 챙겨 아씨 너무 풍족하게 가져왔다 인간적으로 슬슬 돈 다 떨어질 때 됐는데 아 이미 다 떨어져지 생각해볼까 교재됐고 그래 밥 먹어 그리고 헬플 많으니까 씁시다 당장의 카보들이 오케이 가자 따라란 저도 두번이네요 가자 괜찮아 우릴 거 하나 없다네 으에 벌레다 따라란 자 거비부터 자 밟아 가쇼 간단 일단 하 이렇게 쉬운 전투밖에 숙단하면 좋겠다 너무 욕심인가 너무 욕심인가 오케이 태란 우리가 습격당했어? 자 자 이놈부터 아씨 안죽었네 앞에서 하나부터 오케이 자 이놈마저 없읍시다 에이 에이 없애고 따라란 그리고 뒤 위로고 일단 이번 원작은 끝난 듯합니다 진짜 이번 원작은 끝났다 응 이번 원작은 간단했다 다행히 진짜 끝 끝 간단 간단 도와주 끝 다행히 다행히 끝 끝 갑시다 따란 연결을 귀환 아 이번에는 그래도 돈 좀 벌었다 다행히 진짜 응? 오케이 레버패고 페어 얘 살짝 오케이 페어 좋고 다진 손날네 절기 50%보다 낮을지 자 쓸만해요 없는 것보다 낮지 한줄기 햇빛 이런 기상이 변하는 질로 반가운 것입니다 특히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럴 테지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증대된 별개나 있어지자 그레인쿼트는 질상의 기술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들어갔습니다 이 썩을놈의 지키가 진짜 응? 오오오오오 처음으로 날이 밝은 것 같아 그쵸? 흉ened 흐어엇 إلىiese Amn wanna hey Who are hi Tell you 중독중독자 혹 이건 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출혈치료 전장치료제 얘는 있어야 돼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얘는 얘는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해 풍끄 흐흐흐 흐흐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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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갓아빌리 that님 어서오세요 다시 지옥으로 오지다니 대단하세요 이거 지옥이라네요. 재밌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거 근데. 어 이거 모든 지체들 제거 이거 괜찮다. 아 진기각성제 이것도 괜찮다. 아 역병에서 스킬 왜 이렇게 좋냐 다. 기절 없어도 돼. 기절 없어도 돼. 기절 없어도 되고. 하아. 어? 아 좋다 좋다. 야 너 봐봐. 너도 없는 것보단 낫니? 레벨벨벨 로봇이다. 안 해도 되고. 어 메이넬. 얘는 좀 합시다. 솔로스. 아 얘도 해야하는데. 돈이? 돈이? 아 저 조금만 싸게 안될까요? 저 조금만 싸게 안될까요? 제가 너무 간이 나네서 그런데. 저 조금만 싸게 안될까요? 너무 비싸다. 어 진짜 너무 비싸다. 이거 원정 한번 더 돌아도 되겠네. 근데. 뭐 다른거 말고 돈을 벌게. 원정 한번 더 돕시다. 짧은 자리에 뭐 없니? 방해 90% 중간인데. 이거 가야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저기 차려.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어 욕심냈다가 고생하여. 내 탱탱마리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요거 좀 탐나긴 한다. 왜요 회계. 허어 고급? 아니야 근데 방해 90%라 엄청. 엄청 돌아야돼 이거. 이야 진짜 끝내준다. 저기 약물 수집하기. 어 요거 괜찮은데? 약물 수집하기나 할까? 아 여기 괜찮은데? 간만에 중간이나 가봐? 간만에 중간 가봐요? 응? 가볼까? 가자. 자아. 캠프에. 아 씨. 나 이거 야영할지 모르는데. 이거 두개에다가. 이거 열두개에다가. 이거 하나 챙겨. 이거 횃불. 열 두개? 이거면 됐나? 채팅창이 클린한거 좋네요. 울컥. 울컥. 빼앵. 빼앵. 흐히히히히. 눈물이 난다. 아니 열쇠 쓰지마. 열쇠 쓰지마. 돈 없어. 열쇠 쓰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고. 갑시다. 아 불안하다. 아. 살림지대. 아 여기 돈 오지게 많을텐데. 아 역병이 사대려올거 맞다. 아 씨 역병이 사대려야 하는데 깜빡겠네. 야 맵 큰거 봐라. 맵 오지게 크네요. 뭐했니? 한명 olika sym estilo. 아여긴 한번치 잘 안보여는데 여기 맵은. Hot 인기 passer Books? 이거 건들지 맙시다 그리고 슬슬 전투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 쓰고 유튜브 관리에도 꽤 힘들텐데 편집하신 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끝냅시다 뜬금없이 빗나가서 깜짝 놀랐네 자 넘어가고 별거 아니군 진짜 별거 아니었어 의사를 위한 도구모음입니다 잠겨있니? 오케이 약품? 약품 약품 챙겼고요 장애물 있어? 괜찮아야 삽 있어 혹시 몰라서 삽 챙겨왔거든요 자루는 비어있습니다 전투 없지? 밥 먹어 밥 먹어 그리고 방 넘어갈 때마다 페플 하나씩 꼭 써줍시다 한 70 이상은 유지해야 돼 안 그러면 괜히 긴 쌍 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당하긴 했는데 오? 이 썩을? 뒤에 있는 얘네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다 깼었으니까 오늘은 감상만 하러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앞뒤부터 일단 뚜껏 잡고 야 뒤부터 빨리 뒤부터 어? 멘탈 거덜 나기 전에 야 뒤로 갑시다 따라란 위치에 따라 스킬이랑 뭐 어그로 같은 게 달라니까 야 너 뒤로 한 번 더 가 턴제 전투 몰랐으면 살 뻔했네 아 이거 턴제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턴이 그때그때 달라요 내 차례 끝나고 계속 내 차례가 올 수도 있고 어? 적 차례가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한 명씩 그래요 되게 특이해 요거가 빨리 끝내 낀 하여 내 글러버거님 어서 오세요 흠 이 시간에 사람들이 오네 하여튼 난 사냥합니다 아 근데 다키스트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까놓고 아 진짜 아니 천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끼우 롤잼이 어서 오세요 운빨 천재? 아니 운빨이라고 하기에는 그 뭐라 해야지 생각보다 운빨은 아니에요 보면은 확률이랑은 그런게 되게 빡빡해가지고 잘 돼있어요 오 지도? 잘 딴 보면 정찰이랑 이거 횃불만 잘 켜놔도 반은 먹고 가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번갈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쟤 암튼 듣겠는데 턴은 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뭔가 한가지로 깨끗하게 분류가 안되면 담당한 병이 있어서 불편 인정 저금 처음에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지장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켓서언제에 힐러나 아니면 저거 스트레스 관리하는 애들만 있으면요 생각보다 게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조합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하면 아버지 때리면 피찬해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전사를 키우시라니 좋은 마음이 커집니다 얘가 그나마 얘가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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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라니까 그나마 너 자식 꽝이에다가 너 인디 파일에다가 고행자 진짜 그나마 기벽 괜찮아 나온 애도 몇 없긴 한데 잠시만 근데 횃불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 근데 횃불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횃불을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횃불을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약물 3개나 구해였는데 아 감정 이따가 이따가 횃불 너무 자주 나오는데 횃불 다 횃불 다 망착 챙겼는데 나 횃불 많이 챙겼는데 아 참 도대체 이런 훈전 게임 어디서 알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유명해요 이거 유명 게임이에요 이거 재밌어 그리고 끄트머리 하나씩 있나봐 아 참 양물 2개 얻어야 하거든요 이제 아 목 아파 어 얘네는 다 만만하니까 한 대씩 때리면 되겠다 응 한 대씩 톡톡 때리면 되겠네 그쵸? 아 이렇게 어 딥오프 없고 그냥 찰싹찰싹 약한 애들 너무 좋아 어 살았네 운이 좋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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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건들지마 어 밥이다 감사합니다 어 어 깃깃깃 깃깃 깃깃 어 저런 시체에서 먹을게 나왔네 뭐 없니? 뭐 있냐 상대 안에 갓보들이 숨겨져있다 오케이 자 하나 키고 그래 밥 먹어 먹을 거 충분해 여덟 개 다 있어 아직 아 삽 삽아져 오길 잘했다 어 이거 장애물 그냥 하면은 피가 오지게 달거든요 저도 알고 보니 꽤 하드게이머인데 하드게임인 거 같아요 솔델타랑 모넌 난이도 몇뎁 시리즈까지 해봤네 어 원래 하드게임 같은걸 하다보면은 답이 없어 어 어 아니면 게임들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하면 이런걸 만들어 드리면 큰일 나요 어